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짦임 에어케 타이밍이 좀 더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일지? 진짜 맛있는데 아까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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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하나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이 양념은 한 번에 더 많이 먹어요 저는 한 번에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더 먹었을 때 제가 한 번에 더 먹었을 때 이 양념에 더 먹었을 때 한 입에 맞게 잘 안 먹었는데요 그럼 제가 한 입에 먹으면 좋겠어요 다른 입에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대신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도 먹었을 때 또 다 먹었을 때 그냥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해냉 앞머리앱을 좀 믿었을까? 사실업에 못해서 다녀린Q 잘 삶아졌어요 그라리앱을 많이 먹었어요 그라리앱을 하니 그라리앱을 많이 먹ờ 그라리앱이 pose Shake 그리고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